자 잠깐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는 못 오셨는데 계속 오실 겁니다.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보청에서는 아주 좋은 성격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오늘 해당식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다고 당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고요. 의원님한테 그다음에 우리 수석 부회장님 의상 말씀 듣고 청청 좀 듣고 의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의원님은 오늘 신혁 이사장이 2층 시간 관계로 한 5시 25분 정도 되면 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까지도 고민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셔서 식사로 대접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아주 의원님이 간절히 받은 계신데 정말 아쉽지만 선거 법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돌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주위에서 모신 분들 가까이 몇 분씩 해서 식사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가서 화이팅도 한번 하고 식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못한 점 우리 당원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의원님 자체는 뭐 끝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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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